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하에서 헤맨지 38년이 됐고 이제 출애급을 한지 40년이 되는 첫 달 1월에 신광야 가데스 바나에 다시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모세의 누이자 여순자였던 미리암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서 머물 때 미리암이 죽었으므로 장사를 지냅니다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된 곳을 신광야 가데스 거기서 거기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언급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불손증의 결과가 광야에서 죽음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13절에는 대부분이 출애급 2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자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이제 그 원망으로 인해서 모세가 분을 내어 하나님의 불손정을 하는 까닭에 죽음을 선고받는 무리바 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회정이 마실 물이 없자 3절에 말씀 우리 형제들이 여호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정탄군들의 보고 후에 38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그 징계로 죽은 출애급 1세대처럼 자신들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며 다투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 포도 성류와 마실 물이 없도다 이렇게 자신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먹었던 과일 기후품 이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냐 교만과 착각하는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8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굶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마땅한 환경에서 나쁜 환경을 맞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망을 전가하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대산론의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6절에 회중 앞을 떠나 횡복만을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 말씀처럼 백성들의 원망에 대항하지 않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운 충보자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7절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국기 17장 6절 리비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하여서 백성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으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순간적인 실수의 분노로 인해서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정하여서 반석을 두 번이나 지팡이로 쳤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흥분하여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분노와 혈기를 부르며 지팡이로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거룩하심을 파괴했다고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선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분을 품은 이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할 수 없는 절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 폭발한 까닥에 자신들이 40여 년간 온몸과 온 세계를 바쳐 헌신하였던 그 섬긴 사역의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인한 이 모세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 받게 된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난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애돔 왕이 이스라엘의 그 통과를 불허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을 향해 가는 길에 가데스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그 애돔 지역을 통과하길 원했습니다 애돔 족속이 애서의 그 자신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형제 나라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급에서 출애급하여서 이제 가데스에 있는데 애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지 않고 우물무도 마시지 않고 오직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는 모세의 겸손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애돔 왕은 자신의 나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꼭 지나가야 한다 하면은 자기가 직접 칼과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을 할 것이라고 강한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애돔 땅을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22절에서도 29절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대제상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돔 땅 변경 그 호로산에 도착하자 24절 말씀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불에서 내 말을 거액한 까닥이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죽음에 예고하신 대로 아론은 123세로 호로산에서 죽고 대제사장직을 아들인 엘라살에게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힘해 이 말씀처럼 모세가 아론의 옷인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혔습니다 이제 출애급 시대 1세대의 대제사장 기대가 끝나고 출애급 2세의 대제사장직들이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모세도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처럼 이에 여와의 종 모세가 여와의 말씀대로 모합당에서 죽어 백볼 맞은편 모합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는이라 이 말씀과 같이 가난한 땅만 바라보고는 모합의 한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침 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그 만찬 전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자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잇고 말씀하시며 가르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종교자들은 이 시간을 주님께 불순청하며 쉬게 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부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유대 종교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을 하신 이유는 당시 종교 지조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6절에 말씀을 10편 110편 1절 여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대기하기까지는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37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성을 가지셨지만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신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주가 되셔서 다윗 이전에도 계셨고 시공을 초혈해서 지금 서기관들 앞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주로 불렀다는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계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계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가범 12장 38절 40절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와 또 그들에게 말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경달함을 나타내게 해서 일반 백성보다 긴 옷을 입고 또 옷의 끝자락에는 많은 수를 달았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그 윗자리를 원하는 등으로 아주 현실적인 신뢰 명예극으로 큰 관심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그 재산을 착취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는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추악한 행시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장차 아주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너꺼녀야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라 하시느라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의 말씀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은 유대인 남자 여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뜻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세로 만들어져 있고 13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을 마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에 흥미를 가지시며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러 부자들이 와서 서로 경쟁하듯이 과실을 하며 계속해서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42절 한 말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그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랩돈 두 개를 넣었습니다 이 랩돈 두 개는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 돈으로는 참새 한 마리를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액수라고 합니다 한 고드란트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삭에 12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1시간에 15불을 받고 8시간을 일한다면 120불을 받게 됩니다 이 한 고드란트로 적용되면 1불도 안 되는 94센트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작은 화폐인데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당시 마가복음의 그 저자로 로마인들이 썼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난한 가부가 헝금한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이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로 전하실 경우에는 제자들을 나중에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가 헝금을 넣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헝금이 절대적인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제자들이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모들이 대부분 일불 한 장을 딱 줍니다 이들이 커서 교회는 일불만 헝금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중고등부에서도 일불만 헝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빌 때 헝금의 중요성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록펠러라는 부자는 어릴 때 20센트의 용돈을 받으면서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헝금 습관을 어머니한테 배웠고 평생 동안 실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헝금을 하는 목적과 방법 등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성도의 그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헝금을 많이 한 부자를 칭찬하야지 왜 가난한 가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헝금을 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4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생활하게 드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과부는 헝금하였다고 합니다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헝금으로 드린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듯이 온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신이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부가 드린 헝금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일리를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봉헌을 보시고 계십니다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소 9장 11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려야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헝금은 성도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드릴 때의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헝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헝금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의미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첫 소산물이나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헝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10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헝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헝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내가 하나님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하며 다윗은 성전이 지어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가 헌금을 드리면서 성령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다가 심판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에게서 인정받으려 하고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다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인도 후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은 마게도녀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칭찬을 하였습니다 출애금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출애금 36장 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36장 7절 말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들였던 까닭에 성막을 지려는 재료가 차고도 넘쳤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이스라엘 자원한 마음으로 정직하고도 감사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시하듯이 많은 헌금을 한 부자들보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와부의 믿음을 특별하게 제자들을 불러서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도가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헌금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고와 정성과 노력과 믿음이 담겨있게 됩니다 따라서 헌금은 성도의 믿음의 표현이지만 사람마다 각자가 받은 그 은사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리라 이 말씀처럼 성도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정직하고도 감사하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뢰로 구원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채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능력과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경영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믿음의 성도답게 자원한 마음으로 정직하고도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위해 헌금을 함으로써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자의 귀한 몸 1절 4절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우리 신 그사랑 오마와라 내 몸 2절 찬양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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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우리 주 앞에 아직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다시 그들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길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열심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 1세대도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광야 2세대도 결국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결국 모세까지 여기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계속 방황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주셨어요 결국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해주셨는데 오늘 본 말씀에도 역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다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여전히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징계도 하시고 보여주시지만 인생들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도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시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지 은혜 받지 못하면 나의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한 이 불편함, 부담 그래서 결단과 자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물질, 이 헌금 부분에 넘어지고 시험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 헌금 생활도 역시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천번째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결을 위해서 모든 11주를 드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정말 드려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고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신앙 생활만큼은 성공하길 원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한 가지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세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으면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로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귀하신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시간까지 상 받는 그 시간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연약한 육신들을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글쓰명하느니 암사법서 칠지어다 종량 사라져라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발을 치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구체적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에서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교사님 있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제에 안타까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기도하며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내네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겠 등 충만하오신 은총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며 반성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만 오직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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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